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오마 타나 레인 입니다 타나 레인 편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스페셜 버전 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녀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마음껏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없는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 입니다 잠시 그녀의 룩북을 감상하겠습니다 어떠한 의상도 아름답고 섹시하고 한편으로는 청순함이 까지 느끼게 하는 미친 소화력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